반갑습니다. 메가스튜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5평도 끝났고요. 9월 5평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구학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킬러 다지선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 수능 대비 킬러 다지선다 OT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킬러 다지선다 강좌는 일단 수능에서 개정된 지구학원에 고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20개를 골랐어요. 20개를 골라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유형화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다지선다 형태로 그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지문으로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수능형 문제를 같이 뽑아 놓은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 5평도 보면 상당히 지구학원이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5평도 역시 과탐 중에서는 가장 지구학원이 어렵게 출제된 게 좀 맞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렵게 출제되는 게 되게 복잡한 개념들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한 문제 안에 여러 개 개념들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를 좀 분석하는 것들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자료 분석들을 어떻게 자료를 볼 건지 그 자료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개념들은 어떻게 되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학원에서 크게 나올 수 있는 고난도 주제 20개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별의 표면온도하고 광도하고 관련된 거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생명 가능 지대도 도플로효과라든가 아니면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사에 탐사하고 연결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전이나 암흑물질에 발견한 허벌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 등 전체 20개 주제 중에서 천체 파트가 9개 정도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천체 파트에서는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여러분들을 좀 많이 괴롭혔던 엘리뉴하고 라니냐 문제 그리고 규변의 외적 원인 문제는 전통적으로 원래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들이에요. 복사평형과 원실료과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숫자를 비교하는 그리고 복사평형식을 만드는 연습들을 좀 사전에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가 된 위성사진, 가시광선, 적외선 영상 해석하는 거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의 구조나 태풍의 안전위원 반응 해석하는 거 대기대수단과 표충해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올해 고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고지구작 해석이라든가 해적 확장서를 고지구작의 정상 역전문의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도 역시 고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의 암석 분포는 어려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형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집어넣어봤고요. 그리고 지층의 상대연량하고 절대연량은 방사성 동의원소의 반감기랑 연결을 해서 지층의 순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질 시대와 같이 연결시키는 문제로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 이렇게 20개 주제를 킬러 강의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강의 구성은요. 선생님이 킬러 강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두 강씩 해가지고 총 10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강의 킬러 주제의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고요. 그럼 총 10강으로 여러분들 강의가 구성이 될 거고요. 강의 특징은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 킬러 주제 20개를 선생님이 잡았어요. 20개 주제의 문제는 총 60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있는 문제 수는 60문제보다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지선다 문제는 보통 한 3문제 정도의 분량의 문제들이 그 핵심 개념을 관통하는 공통적으로 묶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그 선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주제에 다지선다 문제 하나 수능력 문제 두 개 해가지고 총 문제는 3개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는 60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제별 다지선다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실정 킬러 문제 두 문제 해가지고 총 이렇게 세 문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로는 일단 단순히 킬러 다지선다 문제 지문 정리하고 수능력 문제 킬러 문제를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거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빈칸 개념 정리를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지선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다지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좀 정리해놨어요. 문제 해결 팁 그리고 3단계는 실정 킬러를 같이 풀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는 진행이 되고 교재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개념 강의부터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똑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주제별 문제 풀이를 같이 유형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킬러 다지선다 교재 구성은 앞에 빈칸 개념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별의 표면 온도하고 광도하고 관련된 거라면 별의 표면 온도하고 광도하고 관련된 다지선다 문제들이 이 주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다지선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제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개념들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의도야.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킬러 문제, 다지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팁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도 다시 한번 빈칸 개념 정리를 하고 다지선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팁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능형 킬러 문제들을 두 문제를 추가로 배치시켜놔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러 밑에 기억, 내용, 디귿 보기는 빼놨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의 이 문제 자체가 맞는지 지문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좀 교재하고 교재를 구성을 해놨고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요. 우리가 이제 Unbelievable 개념 강의를 통해서 Amazing 실전 문제 풀이 진행을 했고요. 엄청난 기출 특강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M 시리즈를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이제 킬러 다지선다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한 학생들 이제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킬러 유형에 대해서 이런 주제별로 킬러 유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 학생들 역시 이 킬러 강의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심리형 문제 아 난 지구과학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이걸 적용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 이걸 적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고난도 주제, 20주제 이 안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평가원에서 낼 거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이니까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등급 사실 앞에 1등급보다는 만점 우리는 결국 만점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점이 목표인 학생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잘 따라왔는데 이 킬러 강의로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끝맺음을 한번 제대로 맺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능 지구과학은 어명대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만점을 반드시 맞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 OT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밖에 좀 비가 많이 내려요. 지금 날씨도 좀 습하고요. 장마가 올해처럼 좀 길게 늦게까지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습하고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단련시키고 담금질하게 되면 수능에서 어떤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막 공격을 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강한 강철과 같은 우리 실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수능 만점 반드시 맞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킬러다지선다 강의에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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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